목티나트 목티나트에 가기 전, 인근에 있는 자르코트 마을에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목티나트를 찾는 순례자들을 위해 주민 대부분은 로찌를 운영하며 살고 있었는데요. 힘들게 온 손님을 위해 차부터 대접하는 주인장. 그런데 차 끓이는 도구가 참 묘사하게 생겼죠. 자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무스탕의 조리도구랍니다. 목티나트에 가기 전, 그 주인장. 위의 바닥에 담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너로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너로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너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진짜 해가 뜨겁긴 한데 태양열로 이걸 끓일 줄은 몰랐습니다. 무스탕 여행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환경보호를 위해 NGO 단체들이 보급해준 것. 아, 뜨거워요. 당연히 차는 뜨겁지만 태양의 기운이 들어가 있는 거 느껴지시나요? 낯선 삶의 방식들이 그저 친근하게만 느껴지는 이유. 모든 걸 내려놓아도 괜찮은 무스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길을 나서는 저를 위해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가족들. 메뉴는 티베트식 수제비. 채소, 육수로 국물을 내니 맛이 개운해서 아침으로 그만일 것 같습니다. 여든이 넘으신 노모까지 합세해 정성을 담아 맛있게 끓여주십니다. 순박한 이들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 따뜻한 마음 씀씀이의 가슴까지 푸근해집니다. 직접 갈고 할머니가 직접 떼서 넣어서 그런지 맛있습니다. 음, 믿었죠? 다행. 제가 맛있게 먹었는지 궁금하셨나 봐요. 제레임이 좋죠? 네, 제레임이 좋죠. 맛있어요. 자르코트에서 맛본 티베트 수제비가 한동안 두고두고 생각날 것 같습니다. 떠나려던 찰나 갑자기 꺼내온 럭시. 술을 따라 손님에게 건네며 축복을 비는 무스탕 지역의 특별한 환송식입니다. 빙길래요. 그도의 일원이니까 실수를 유지하시고 costan 절여주세요. 고추버를 구워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구워달라요? 네, 이렇게 구워달라요. 자, 우리 아이돌이 imagines, 아래, 하하. 도둬ohl. 자르코트를 떠나 드디어 술래길의 마지막 여정, 목티나트에 도착했습니다. 구원의 장소를 뜻하는 목티나트, 성스러운 이곳을 찾아 연간 수만명의 사람들이 모여됩니다. 깨달음의 땅, 그곳으로 힘차게 들어갑니다. 신도교의 성지입니다. 템플이 가장 유명한 게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네팔이 두 개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파시파티나트하고 바로 이 목티나트입니다. 마을 입구에서 술래자로 보이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신은ουμε다가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른 사이에 왔습니다. 나는 한국의 평가가에서 전한, 이런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인도스쿱 인도스쿱은 엄청 강한 곳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부터 왔어요 20살부터 왔어요 자 던져봐 감사합니다 축복을 받아서 제가 여행을 잘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몸이 아프신 분인데 죽기 전에 묵티나트 오시는게 소원인 분이 지나갔어요 들컷에 실려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단이 시작됐어요 여기서부터 저 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인도계의 3대 신인 비스누와 시바신이 모셔져 있는 묵티나트 사원 신을 만나러 가는 길은 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5대 성주 중에 하나 묵티나트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구원의 땅 티베트어로는 100개의 샘을 의미하는 묵티나트 사실 묵티나트는 여러개 사원들의 복합체인데요 이곳에서 수백년간 힌두교와 불교가 공존해왔습니다 사원 뒤편에 있는 108개의 물줄기는 종교에 상관없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특별한 명소 묵티나트 사원 묵티나트 사원에 100개의 수도꼭지가 있어요 저 밑으로 지나가면 죄에서 해방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묵티나트의 묵티가 해방이라는 의미에요 죄의 굴레에서 해방이 된다 108개의 물줄기에 몸을 적시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시간인데요 물이 차가워요 강을 건너는 여행이라는 뜻의 술래길 묵티나트의 성스러운 강을 건너며 지난 날의 내 모습을 떠올려봅니다 물이 엄청 차요 죄 짓고 살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죄 지으면 또 와야 될 것 같아서 죄 짓지 마세요 하하하하 차가운 물줄기를 지날 때마다 하나씩 소멸되는 과거의 업장 그리고 그 자리에 행운이 찾아온다고 믿는 사람들 시원한 유산을 구입하고 사회의 구역들 사회의 구역들 이는 사회의 구역들 물을 적고 새 구역들 저의 교역들을 구역을 사례를 구역을 108개의 성수로 죄를 씻은 후 이제는 신을 만나러 갑니다. 종을 울려 신을 깨운 후 준비한 공약물을 바치며 경건하게 참배를 올립니다. 사제님한테 제가 이 시계와 치는 공문을 드렸더니 되려 하나를 더 주셨어요. 신의 자비를 저한테 베푸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힌두교 사원을 지나 불교사원 곰빠로 가는 길 이 묵티나트는 사실은 힌두교의 성지이자 불교 성지래요. 하나의 신인데 해석을 좀 다르게 한다고 합니다. 구르림포체가 7세기경에 여기 왔다 갔는데 힌두교에서는 구르림포체를 시바신의 화신, 시바신의 아바타라고 섬기고요. 불교에서는 구르림포체, 파드마 샴바바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티베트 불교 창시자 구르림포체가 이곳에서 수행했다고 해서 불교 성지가 된 묵티나트. 때문에 힌두교를 믿는 인도인들, 티베트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꼭 가봐야 할 순례지가 됐습니다. 구르림포체입니다. 근데 진짜로 이 안에 들어오니깐요. 저절로 경건해지는 것 같아요. 순례의 의미는 오롯이 나를 돌아보는 여유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유를 통해 진짜 내가 원하는 걸 찾고 앞으로의 희망을 그리는 일이기도 했죠. 묵티나트는 저에게 진짜 나를 알게 한 깨달음의 땅이었습니다. 부중에 잠시 살러 갑니다. 이 부중마을에 와서 이렇게 쉬면서 여행을 하니까 또 다른 여행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And if you receive my letter telling you... Now I've got to know what she lives about. That's a nice video about it. If you receive my letter telling you...